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2022년 하반기 커리큘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도 선생님과 내신 대비도 하고 또 수능 국어 공부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것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공부 계획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신 국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과 하반기에 같이 진행할 내신 대비 영역은요. 먼저 고등학교 1학년 국어는 미래엔 비상 박안수, 천재박, 신사고, 창비, 비상 박영민 자, 이렇게 지금 6개의 국어 출판사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1학기 때 어느 정도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남은 범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습을 하면서 강의를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학년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문학교과서는 비상, 미래엔, 천재김, 신사고, 천재청 자, 이렇게 5개의 문학교과서에 대해서 선생님과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미래엔, 비상, 창비 자, 이렇게 3종을 같이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는 비상 교과서, 이렇게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선생님과, 선생님이 진행하는 이 출판사가 맞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과 같이 내신 대비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능 국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수능 국어의 테마는 일단 교과서 통합, 필수 개념, 실력 완성 이렇게 3가지 테마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먼저 1학년 추천 강좌입니다. 자, 선생님의 1학년 강의, 수능 강의 중에서 가장 메인 강의는 바로 11종 교과서 통합, 고등국어 끝내기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과서 여러 종의 내용을 다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강의 자체가 굉장히 강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이걸 겨울방학 때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겨울방학 때 강의를 듣다가 아직 다 못 들었어. 그 상태로 여름방학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못 들은 부분도 수강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의 어떤 기본 소양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알고 2학년이 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못 들은 부분이 있으면 마저 들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강의를 겨울방학 때 안 들었어. 그럼 여름방학 동안에 이걸 수강하기엔 좀 많아요, 내용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내신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문법 중에서 중세국어 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문학 작품 중에서도 2학기 우리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선행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선행용으로 활용해도 괜찮은 그런 충분한 깊이가 있는 그런 강의들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으니까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옆에 핵심 개념 119는 얘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완전 입문강이에요. 예비고의를 위한 그런 추천 강의니까 이미 한 학기 내신을 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듣기에는 좀 쉽거든요. 근데 9강으로 굉장히 라이트하게 빠르게 고등학교 1학년 기본 개념을 돌릴 수 있어. 그래서 1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국어를 진짜 못해. 근데 자꾸 내신하는데 용어나 이런 게 모르는 것들이 자꾸 나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9강밖에 안 되니까 빨리 돌릴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 용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력 완성에 독서 비문학 스타트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선생님이 1학년 실력 완성 거에 넣긴 했지만 사실은 비문학 독서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본 그런 친구들이라면 2학년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문 자체를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런 2, 3학년 지문 중에서 조금 할 만한 그런 지문들로 시작 강의이다 보니까 그런 지문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쉽게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시작하는 그런 강의로 선생님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1학년 실력 완성 강의지만 2학년도 사실은 처음 공부할 때는 들어도 괜찮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학년 거 가보도록 할게요. 자, 2학년 수능 국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서 통합 강의로 고전문학 끝내기, 현대문학 끝내기, 문법 끝내기 자, 이렇게 끝내기 강의가 지금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고전문학 끝내기라고 선생님이 명칭을 달았지만 이게 문학교 가서 10종에 달하는 내용들이 되게 광범위하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내용이 일단 굉장히 심도가 있고요. 한 작품 한 작품 내신 대비할 때 그대로 보셔도 될 만큼 내용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많아요. 그래서 2학년들이, 2학년 친구들이 특강처럼 예를 들어 나는 고전문학을 정말 깊이 있게 고등과정을 끝내고 싶어. 고등과정이라고 하면 수능 전에 한 번 딱 끝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야. 양도 많고. 그래서 고전문학, 현대문학 마찬가지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라이트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도 있게 헷갈릴만한 그 다음에 고난도 심화되어 있는 내용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강의들 이라 보시면 됩니다. 해서 2학년이 듣기에도 살짝 힘들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1학년이야. 그럼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음 먹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난이도가 일단 높다고 했고 양도 좀 많다고 했잖아. 대신에 강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저 영역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잘하게 될 거예요. 아주 내용을 그렇게 선생님이 구성을 한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이 갖춰지긴 할 건데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강의라서 1학년 친구들이 만약에 수강을 한다면 좀 상위권, 3등급 이상의 친구들이 수강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선생님의 모든 수능 강의를 다 합쳐서 가장, 가장 베스트, 가장 메인 강의는 수능 개념 확립입니다. 자, 수능 개념 확립 강의에 이 강좌에 부제가 있어요. 고3이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결국 고3이 되기 전에 이 강의 하나는 무조건, 이 강좌 하나는 무조건 듣고 올라가라 라는 그런 강의가 바로 수능 개념 확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수능 공통 영역인 문학과 비문학 파트에 대해서 진행되는 강의고요. 자, 수능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개념을 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수능 기출, 수능과 평가원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집어넣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문제풀이 강의의 종합강좌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용 자체가 좀 난이도가 좀 있죠. 왜냐하면 수능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개념과 그 다음에 수능, 실제 수능 기출 지문, 고난도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풀이 방법과 지문을 분석하는 그런 강의다 보니까 기본 난이도가 좀 있고 강의가 아주 라이트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강의 분량도 좀 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방학 정도에 수강하기에 괜찮아요. 여름에는 열심히 수강하시면 다 완강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2학년 친구들은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꼭 3학년 되기 전에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1학년 친구가 고1 교통강의를 고등부가 끝내기를 이미 다 수강을 했어. 그러면 들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1학년들이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속전속결 112가 있는데요. 속전속결 112는 12강으로 라이트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강의인데 문학 쪽에 좀 치중돼 있어요. 그리고 문학 개념.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법을 좀 압축해서 집어넣어놓은 강의. 그래서 내가 내신이나 이런 걸 위해서 좀 빨리 돌려보고 싶다. 혹은 수능 개념 확립이 좀 강의가 길어서 좀 부담스럽다. 혹은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속전속결 112를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수능 개념 확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를 위한 기출문제풀이 전용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모의고사 실감나게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비문학 영역별로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어야 되는지 방법론적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한 거고요.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극수필. 자, 이렇게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제재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쉬운 버전이 모의고사 실감나게예요. 구성은 이제 동일한데 저 모의고사 실감나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자, 모의고사 핵실감나게가 더 어려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실감이니까. 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평가원 기출 지문 중에 고난도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자, 지금 이루어진 강의, 문제풀이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문학편과 비문학편 강의가 나눠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못하는 취향 영역에 맞는 걸 먼저 선택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용도로 강의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선생님의 베스트 강자인 수능 개념 확립. 고3이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 될 수능 개념 확립과 연계된 강자예요. 그래서 수계학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가 문제풀이 쪽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심화하고 싶다 할 때 그때 이제 모의고사 실감나게로 넘어가서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어떤 내신 강의들을 어떤 수능 강의들을 하반기에 또 진행할 건지 선생님 커리큘럼을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또 열심히 달려왔잖아. 근데 남은 학기도 물론 내신 기간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만 여름방학,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기만 사이 기간 이럴 때 활용을 잘해서 내신도 잡고 수능도 열심히, 수능 1등급도 잡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반기에도 화이팅 할게요.